해양수산의 역사와 문화, 생태 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에 건립됩니다. 1천억 원이 넘는 국비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 7개 시군이 뛰어들었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부산과 충남 등 국내 3곳에서 운영 중인 국립해양문화시설. 인천과 충북에서도 개관을 준비 중인 가운데 6번째 시설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에 들어섭니다. 국비 1,245억 원이 투입돼 전시관과 체험관, 교육관 등 복합해양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인데 입지는 시군 공모로 선정됩니다.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과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선정 등 용역 일체를 맡기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체제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영역을 맡기고 있습니다. 해남과 완도, 신안, 여수 등 전남 7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주민설명회와 지지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균형발전 기여도, 해양수산자원 등 대상지 선정 평가 기준도 확정됐습니다. 균형발전 기여도 배점과 어가 인구 등 해양수산자원의 배점 기준을 놓고 특정 지역에 유리하다는 이견이 나오는 등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입지는 다음 달 중순 확정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